어, 얘들아! 오늘 준비됐지? 오늘 팽이놀이 하기로 했잖아. 어, 어, 나 있는 팽이 가지고 왔어. 어, 나두, 나두. 나두 팽이 다 준비했다고. 내가 준비한 파이어 파닉스. 파이어 페닉스야. 나는 노란색. 잠깐만 기다려봐. 내꺼 가지고 올게. 나는 자이언트 엑사피스. 아, 아, 아,Stop. 내꺼에 거 더 Merry. 할수있어roz셀 이런 settled. 당근 양파 맵기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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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아주 멋있지 우와 우리는 다 준비가 된 것 같은데 다른 친구들도 오기로 했으니까 잠깐만 기다려봐 우리 같이 놀자구 우리 같이 놀자구 어떤 걸 가져왔는지 한번 볼까 봉반장은 오션드래깅 드래곤킹 그리고 토니는 스카이라요 미나는 블레이드 페가뚜스 우와 진짜 멋지다 이제 그럼 게임을 한번 시작해보자 먼저 스핀파이터 페인파는 준비가 됐고 버스티 그리고 슈퍼윙스티 이제 그럼 시작해볼까 먼저 파이어피닉스 그리고 오션드래곤킹 나와 빨리 페인파이터 페인파는 준비가 됐다 한번 페인이를 한번 배결 준비 배결 준비 난 때리러 와 난 때리지 말라고 안 때리지 말라고 이겼다 내가 이겼다고 아니야 아니야 내가 더 빨리 돌아가고 있잖아 내가 끝까지 남았으니까 내가 이겼어 누가 이긴 거예요 승방님 이거는 빨간색이 더 오래 있었으니까 파이어피닉스 승 아 이번에는 4명 다 나와서 한번 해보자 4개나 준비됐지 이제 4개 팽이를 한번 돌려보자고 누가 끝까지 남아있다 누가 남아있지 우와 진짜 오래 남는다 우와 역시 랩팽이가 최고야 돌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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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계속 도는 돌아라 돌아라 빙글빙글 빙글빙글 내가 숨 내가 이번엔 최고 돌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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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ên 아 친구들 재밌었니? 재밌었으면 구독 꼭 좋아요 꾹 눌러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